민숙이 27장 그는 여호와를 대적해 일어난 고라의 무리 속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다만 자기 죄로 인해 죽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아들이 없었다고 해서 왜 저희 아버지의 이름이 그 가족에서 빠져야 합니까? 저희 아버지의 형제들 가운데서 저희에게 재산을 주십시오 모세가 그들의 사정을 여호와 앞으로 가져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슬로부하세 딸들이 말하는 것이 옳다 너는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들 가운데서 그들에게 유산을 반드시 주어라 그들 아버지의 유산을 그들에게 넘겨줘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만약 어떤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유산을 그 딸들에게 넘겨줘라 만약 딸도 없다면 그의 유산을 그 형제들에게 주어라 만약 형제도 없다면 그의 유산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주어라 만약 그의 아버지에게도 형제가 없다면 그에게 남아있는 사람 가운데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주어서 그가 그것을 갖게 하여라 이것은 여호와가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판결의 윤례가 되게 하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림산을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땅을 보아라 내가 그것을 본 후에 너 또한 내 형 아론처럼 내 조상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다퉜을 때 너희가 그들의 눈앞에 물을 내어 내 거룩함을 나타내라는 내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이곳은 신광야의 가대세의 무리과 물가였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모든 육체의 영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여 이 회중을 위해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가 그들이 앞에서 나아가고 들어오게 하시며 또한 그가 그들을 데리고 나가고 데리고 들어오게 하셔서 여호와의 회중이 옥자 없는 양떼처럼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이 그 안에 있는 눈의 아들 여호사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여라 그를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서게 하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 그를 임명하여라 내 권한을 그에게 주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에게 순정하도록 하여라 그러나 그는 제사장 엘라살 앞에 서야 한다 그러면 엘라살이 그를 위해 우림의 판결도구를 가져와 여호와 앞에서 물을 것이다 그의 명령에 따라 그와 온 이스라엘이 나가고 또한 그의 명령에 따라 그와 온 회중이 들어와야 한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사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서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여호와에게 안수하고 그를 후계자로 임명했습니다 민숙이 2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예일러라 너희는 내 음식 곧 내가 즐겨하는 향기가 되는 화재를 정해진 때 명심해 내게 드리도록 하라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야 하는 화재는 이것이다 일련된 흠 없는 어린 순냥 두 마리를 날마다 정기적으로 번제로 드리라 아침에 어린 순냥 한 마리를 드리고 혜질력에 또 어린 순냥 한 마리를 드리는데 찌 6장 기름 4분의 1인과 석군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곡식 재물을 함께 드리라 이것은 신해산에서 정해진 정기적인 번제로서 여호와께서 즐겨하시는 향기로운 화재다 이와 함께 어린 순냥 한 마리마다 4분의 1인의 전재물을 드리는데 성소에서 독한 술로 된 전재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려야 한다 해질 무렵에는 두 번째로 어린 순냥을 드리는데 아침 때와 같은 곡식 재물과 전재물을 함께 드려야 한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즐겨하시는 향기로운 화재다 안식일에는 일년된 흠없는 어린 순냥 두 마리를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바에 곡식 재물과 전재물과 함께 드려야 한다 이것은 안식일마다 드리는 번제로서 정기적으로 드리는 번제와 전재물 외에 드리는 것이다 매달 첫날에 여호와께 숫성아지 두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년된 흠없는 어린 순냥 7마리를 번제로 드리라 숫성아지 한 마리마다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3에 바에 곡식 재물을 드리고 순냥 한 마리마다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바에 곡식 재물을 드리며 어린 순냥 한 마리마다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1에 바에 곡식 재물을 드리라 이것은 번제로서 여호와께서 즐겨하시는 향기로운 화재다 여기에 전재로 포도주를 숫성아지 한 마리마다 2분의 1인 순냥 한 마리마다 3분의 1인 어린 순냥 한 마리마다 4분의 1인을 드려야 한다 이것은 한 해 동안 매달마다 드리는 번제다 그리고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 재물로 여호와께 드리라 이것은 정기적인 번제물과 전재물 외에 드리는 것이다 첫째 달 14일은 여호와의 6월절이다 15일부터는 절기가 시작된다 7일 동안은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첫째 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갖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숫성아지 두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흠없는 일년된 어린 순냥 7마리를 번제로서 여호와께 화재로 드린다 이것들과 함께 드릴 곡식재사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다 숫성아지에는 10분의 3의 바 순냥에는 10분의 2의 바 7마리의 어린 순냥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의 바를 드리라 그리고 너희를 속죄하기 위해 속죄 재물로 순냥수 한 마리를 드리라 아침마다 정기적으로 드리는 번제물 외에 이것들을 드리게 하라 이런 식으로 7일 동안 매일 음식 곧 여호와께서 즐겨하시는 향기로운 화재를 드리도록 하라 이것은 정기적인 번제물과 전제물 외에 드리는 것이다 일곱째 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갖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첫 열매를 드리는 날 곧 여호와께 새로운 곡식으로 곡식재물을 드리는 7.7절에는 거룩한 모임을 갖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숫성아지 두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냥 7마리를 번제로 드려 여호와께서 즐겨하시는 향기가 되게 하라 이것들과 함께 드릴 곡식재사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다 숫성아지 한 마리마다 10분의 3의 바 순냥 한 마리에는 10분의 2의 바 일곱 마리의 어린 순냥 한 마리마다 각각 10분의 1의 바를 드리라 그리고 너희 속재를 위해 순냥수 한 마리를 드리라 너희는 이것들을 정기적인 번제물과 곡식재물과 전제물 외에 드려야 한다 너희를 위해 그 가축들은 흠이 없어야 한다 민숙이 29장 일곱째 날 1일에는 거룩한 모임을 갖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날은 나팔을 부는 날이다 너희는 숫성아지 한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년된 흠 없는 어린 순냥 일곱 마리를 여호와께서 즐겨하시는 향기가 되게 번제물로 드리라 이것들과 함께 드릴 곡식재사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다 숫성아지에는 10분의 3의 바 순냥에는 10분의 2의 바 일곱 마리의 어린 순냥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의 바를 준비해 드리라 그리고 너희를 속재하기 위해 속재재물로 순냥수 한 마리를 드리라 이것들은 규정을 따라 전제물과 함께 드리는 매달의 번제물과 곡식재물이나 내일의 번제물과 곡식재물 외에 여호와께서 즐겨하시는 향기로운 화재로 드리는 것이다 일곱째 날 10일에는 거룩한 모임을 가지라 너희는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희는 숫성아지 한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년된 흠 없는 어린 순냥 일곱 마리를 여호와께서 즐겨하시는 향기가 되게 번제물로 드리라 이것들과 함께 드릴 곡식재사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다 숫성아지에는 10분의 3의 바 순냥에는 10분의 2의 바 일곱 마리의 어린 순냥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의 바를 드리라 그리고 순념수 한 마리를 속재재물로 드리라 이것은 속재를 위한 속재재물이나 정기적으로 드리는 번제와 곡식재물이나 그 전제물들 외에 드리는 것이다 일곱째 달 15일에는 거룩한 모임을 갖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7일 동안 여호와를 위해 절기를 지키라 여호와께서 즐겨하시는 향기로운 화재로 숫성아지 13마리 순냥 2마리 일년된 흠 없는 어린 순냥 14마리를 번제로 드리라 이것들과 함께 드릴 곡식재사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다 숫성아지 13마리 한 마리마다 각각 10분의 3의 바 순냥 2마리에는 한 마리마다 10분의 2의 바 어린 순냥 14마리에는 각각 10분의 1의 바를 드리라 그리고 순념소 한 마리를 속재재물로 드리라 이것은 정기적으로 드리는 번제와 곡식재물과 전제물 외에 드리는 것이다 둘째 날에는 석대에서 숫성아지 12마리 순냥 2마리 일년된 흠 없는 어린 순냥 14마리를 드리라 숫성아지 순냥 어린 순냥과 함께 규정대로 곡식재물과 전제물을 함께 드리라 그리고 순념소 한 마리를 속재재물로 드리라 이것은 정기적으로 드리는 번제와 곡식재물과 전제물 외에 드리는 것이다 셋째 날에는 숫성아지 11마리 순냥 2마리 일년된 흠 없는 순냥 14마리를 드리라 순냥 어린 순냥과 함께 규정대로 곡식재물과 전제물을 함께 드리라 그리고 순념소 한 마리를 속재재물로 드리라 이것은 정기적으로 드리는 번제와 곡식재물과 전제물 외에 드리는 것이다 넷째 날에는 숫성아지 10마리 순냥 2마리 일년된 흠 없는 어린 순냥 14마리를 드리라 숫성아지 순냥 어린 순냥과 함께 규정대로 곡식재물과 전제물을 함께 드리라 그리고 순념소 한 마리를 속재재물로 드리라 이것은 정기적으로 드리는 번제와 곡식재물과 전제물 외에 드리는 것이다 다섯째 날에는 숫성아지 9마리 순냥 2마리 일년된 흠 없는 어린 순냥 14마리를 드리라 숫성아지 순냥 어린 순냥과 함께 규정대로 곡식재물과 전제물을 함께 드리라 그리고 순념소 한 마리를 속재재물로 드리라 이것은 정기적으로 드리는 번제와 곡식재물과 전제물 외에 드리는 것이다 여섯째 날에는 숫성아지 8마리 순냥 2마리 일년된 흠 없는 어린 순냥 14마리를 드리라 숫성아지 순냥 어린 순냥과 함께 규정대로 곡식재물과 전제물을 함께 드리라 그리고 순념소 한 마리를 속재재물로 드리라 이것은 정기적으로 드리는 번제와 곡식재물과 전제물 외에 드리는 것이다 일곱째 날에는 숫성아지 7마리 순냥 2마리 일년된 흠 없는 어린 순냥 14마리를 드리라 숫성아지 순냥 어린 순냥과 함께 규정대로 곡식재물과 전제물을 함께 드리라 그리고 순념소 한 마리를 속재재물로 드리라 이것은 정기적으로 드리는 번제와 곡식재물과 전제물 외에 드리는 것이다 여덟째 날에는 모임을 갖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희는 숫성아지 한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년된 흠 없는 어린 순냥 7마리를 여호와께서 즐겨하시는 향기로운 화제가 되는 번제로 드리라 숫성아지 순냥 어린 순냥과 함께 규정대로 곡식재물과 전제물을 함께 드리라 그리고 순념소 한 마리를 속재재물로 드리라 이것은 정기적으로 드리는 번제와 곡식재물과 전제물 외에 드리는 것이다 너희는 정해진 절기 때마다 너희의 서원재물이나 자원재물 외에 번제물과 곡식재물과 전제물과 화목재물을 드리도록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모세가 모든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했습니다 10편 55편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 기울이소서 내 강구로부터 자신을 숨기지 마소서 나를 돌아보시고 귀 기울이소서 내가 슬픔으로 편치 못해 탄식합니다 이것이 다 내 적의 목소리 때문이며 악인들의 악재 때문입니다 그들이 내게 죄를 저지르고 분노하며 미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괴로워서 죽을 지경입니다 죽음의 공포가 나를 덮칩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다가왔고 공포가 나를 덮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내게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었더라면 멀리 날아가 쉬었을 텐데 저 멀리 도망가 광야에서 지냈을 텐데 샐라 광풍과 폭풍을 피해 내가 쉴 곳으로 얼른 달아났을 텐데 오 영하여 저들의 혀를 분열시키고 함을시키소서 내가 그 성안에서 폭력과 분쟁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밤낮으로 성벽 위를 돌아다니니 그 성안의 악대와 슬픔이 있습니다 사악함이 낭무하고 협박과 거짓이 그 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만약 나를 모욕한 사람이 적이었다면 내가 참았을 것입니다 만약 나를 보고 우쭐대는 사람이 나를 미워했던 사람이라면 내가 그냥 숨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너라니 가깝게 지내던 내 동료 내 친구라니 우리가 즐겁게 어울리며 하나님의 집에서 물이 지어 다녔었는데 죽음이 내 적들을 갑자기 덮치게 하소서 그들이 산채로 지옥으로 내려가게 하소서 사악함이 그들이 사는 곳에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을 부를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저녁이나 아침이나 한낮이나 내가 울고 짖으며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내 소리를 들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나를 대적하는 전쟁으로부터 평안한 가운데 내 혼을 구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옛날부터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을 징보를 하실 것입니다 셀라 그들이 변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 손을 뻗어 자기 동료에게 대항하고 그의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그가 하는 말은 버터보다 부드러웠지만 그 마음에는 전쟁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은 기름보다 매끄러웠지만 실은 뽑힌 칼이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그분이 너를 붙드시고 결코 의인들이 흔들리게 두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악인들을 저 아래 구덩이에 빠뜨리실 것입니다 손에 피를 묻히고 속임수를 쓰는 사람들은 자기 수명의 반도 못 살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주를 의지할 것입니다 그의 말은 그분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